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디스와 함께 돈 벌은 아카데미 이번 시한에는요 돈 벌은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치명적인 금융상품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자산관리 방향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능력있는 자산관리사를 만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는요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을 최대로 절약한다면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물 결혼식을 한다든가 예물 예단 주거비용을 좀 절약할 필요가 있겠죠. 젊어서 좁은 집에 사는 것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모든 걸 아껴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박씨를 까서 한입에 털어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모두 평가 분석을 잘하고 요리조리 비교해서 아끼고 절약하면서요. 정작 아껴야 될 것 금융상품에 대해서는요. 가입만 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은행 수수료까지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요. 정작 아껴야 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실이 난다는 것인데 금융상품 가입으로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맞벌이 신혼부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원씩 가입했고요. 둘이서 매월 55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각각 70만원씩 140만원을 납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보장보험으로 부부가 합쳐서 매월 15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준비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치명적인 질병 암에 대한 보장을 함으로써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완전할까요? 먼저 종신보험 가입을 통한 사망보장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이죠. 그런데 그 1억원 가지고는 남아있는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3억원 정도는 필요한데요. 만약에 3억원을 보장한다면 매월 165만원을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따라서 사망보장 보험금을 늘리고 보험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바로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세 부부가 65세까지만 보장받는 것으로 해서 정기보험 순수보장성을 가입한다면요. 20년 납을 했을 때 부부는 각각 5억원씩 보장을 받아도 보험료는 합쳐서 25만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보장이 5배나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훨씬 더 싸죠. 그러다 보니까 종신보험 가입 대신 차액 30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보험으로 암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암을 보장받는데 보험으로 보장받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보장받는, 현금으로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이 현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바로 결혼식에 있을 때 스몰 결혼식으로 분명히 전략해서 자금 5천만원 정도는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충분하게 어떻습니까? 투자하면서 암보장을 현금으로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보험 차액 매월 15만원도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금보험 상품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저저합니다. 그로 인해서 연금액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물론 보장도 미흡하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한테는 연금보험 상품 가입하는 것보다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에 의존하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미 부부한테는 확보된 연금액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1인당 165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330만원이죠. 40년 납입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 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랬을 때는 그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각각 50만원씩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 부부가 10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노란호선공제를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확보된 연금액은 현재의 가치로도 43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혼부부는요. 투자 가용액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종신보험 차액으로 30만원을 투자할 수 있고요. 안보험 차액 15만원, 그 다음에 연금보험 차액 140만원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85만원을 정말로 투자할 수 있고요. 스몰 결혼식으로 전략한 5천만원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매월 185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을 연 4%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놀랍게도 65세 되는 시점에는요. 18억 1018만원이라고 하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에서 매년 5%씩 인출해가면서 노후생활비로 쓰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이때 5%로 인출해서 쓴다면 매월 754만원. 이것도 현재 가치로 2.5%로 물가상승률로 할인한다 하더라도 무려 318만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금액을 노후생활비로 쓰면서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5세 되는 시점에 죽는다면요. 5억 9,190만원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연금을 현재 가치로 가져갈 수 있느냐. 바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430만원 플러스 투자를 통해서 318만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748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현재 가치의 노후생활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4%가 아니라 6%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65세 되는 시점에는요. 28억 3,596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생활비를요. 매월 1,182만원. 현재 가치도 498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노후생활비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놀랍게도 95세 되는 시점에는요. 44억 54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확보된 연금액도요. 430만원 플러스 498만원. 928만원의 현재 가치로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투자로서. 자 이번에는요. 투자 수익률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로 투자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65세 되는 시점에 45억 4,250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생활비로 5%씩 인출했을 때 무려 매월 1,893만원. 현재 가치로도 798만원을 풍족하게 쓰면서 투자를 병행할 수 있고요. 95세 되는 시점에는 상속 재산으로 179억 2,181만원을 상속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은 노후생활비를 현재 가치로 1,218만원을 쓰면서 충분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맞벌이 신혼부부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만족하고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정확한 금융상품평가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운영 성과는 물론이고요. 은퇴자산까지 확보하고 나중에는 상속 자산까지 만들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자산관리의 필요성은요. 현재 부자인 자산가만 자산관리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미래에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관리 대상입니다. 아니, 자산관리를 통해서 모두가 미래에 자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는 누구한테 받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돈 들지 않는 백돌이 친구한테 배울 것입니까? 절대 그렇진 않겠죠? 가급적이면 타이거 우즈한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타이거 우즈한테 배울 수는 없습니다. 또 배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도 주식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매년 1.5% 내외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특별한 관리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요. 펀드 수수료만큼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펀드 상품에만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 필요하겠죠? 금융, 투자, 부동산, 세금, 절세전략, 기타 자산관리, 재무설계 전반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이러니는 이런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를 받으면서 고액을 지불하고 골프 레슨비를 지불하면서 금융상품 수수료는 알게 모르게 떼이면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자산관리 수수료는 왜 비싸다고 생각하고 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아주 치명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안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